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시흥시에 있는 무지개 다육입니다. 세트 구성을 만들어 봤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가격 착하고 예쁜 아이들로 모아 모아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쇼핑해요. 이 와인은 01번 7종 세트입니다. 가격은 7만원의 구성을 만들어 봤구요. 이 와인은 슈퍼클론입니다. 사각분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입장 끝에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죠.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7.5cm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와인은 사치라고 하구요. 화분과 사치의 색감을 맞춰서 화분에 심어 놓으셨구요. 이 와인은 뉴브라입니다. 이 화분 좀 보세요. 너무 예쁜 화분이죠. 색감도 예쁘게 물든 아이 뉴브라 세트 구성을 만들었구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이렇게 되구요. 톱스텔이래요. 톱스텔 입장 끝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구요. 와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 빨간 아이죠. 와 이 아이도 5cm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요쪽에 있는 이 아이 화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구요. 프랭크 프랭크라고 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왁스입니다. 왁스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두의 얼굴을 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 자 0,1번 세트 였습니다. 자 0,2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6만원입니다. 와 요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다육이 공부하시라고 요아이는 이름을 안 적어 놓으셨나봐요. 요아이는 을려심입니다. 입장 끝에 누더쿠처럼 코를 빨갛게 찍었네요. 요아이는 아메치스입니다. 예쁜 화분에 요렇게 심어 주셨는데요. 와 요렇게 물들기까지 아주 오래 다져진 아이예요. 러우가 들어가 있네요. 얼굴 좀 보세요. 자 화분은 요렇게 예쁜 화분에 고급스러운 화분에 심어 주셨구요. 목대가 이렇게 실한 군생입니다. 예쁘죠? 요아이는 우주목입니다. 노란색과 연두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졌구요. 요렇게 예쁜 화분, 고급스러운 화분에 심어 놓으셨어요. 세트 구성에 우주목이 들어가 있구요. 요쪽에 있는 요아이는 짚시입니다. 보라보라하게 색감이 예쁘게 물든 군생이구요. 와 가격 착하구요. 요아이는 기청금입니다. 자 금들은 한 번 눈이 더 가죠. 베이비 핑거입니다. 방울방울 아주 건강하게 달린 요아이. 너무 예쁜 아이 넣어주셨구요. 정야입니다. 자 자보금이 들어가 있구요. 요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구요. 와 요쪽에 있는 아이 요렇게 해서 자 2번 세트 구성에 넣어봤습니다. 6만원이었습니다. 요쪽에 있는 아이 자 7만원 03번 10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7만원이에요. 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한 번 볼까요? 자 7만원 세트 자 요쪽에 있는 아이 에보니 무지 금이래요. 이렇게 빨간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 레티지아 철화 고급스러운 화분 요런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오래 다져지고 아주 묵은 아이라서 요렇게 예뻐졌어요. 자 쌩얼도 있네요. 철화구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 아이입니다. 문스톤이 들어가 있네요. 요아이 수영 좀 보세요. 와 저는 요런 수영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에 아주 빼곡해서 요아이 꺼낼 때 입장들 떨어질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어요. 블루엘프가 들어가 있네요. 요 속에 자구가 닭을 낙을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자 기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도 아주 예뻐요. 자 살구 미인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은은한 색을 띄고 있는데요. 깨끗한 색이에요. 신동이 들어가 있고요. 와 신동은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10cm 이상이 되는 신동이구요. 에케베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는데요. 와 나 수줍어요 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죠. 사이즈는 6cm 되는 사이즈구요. 수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비 핑크핑크하고 좀 닮았어요. 요아이도 다글다글 이 목대 좀 보세요. 아주 수영이 멋진 수영을 하고 있네요. 요아이는 에버니 슈퍼 클론 와 정말 건강하고 자존심입니다. 날을 바짝 세우고 있는데요. 너무 예쁜 아이 11cm 되는 건강한 아이가 요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다육이들도 많구요. 모둠세트 5만원 세팅이구요. 4번이구요. 12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들로 모아 모아서 자 선별을 해서 사장님께서 세트 구성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짜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네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레온 나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만원입니다. 초록이 끝에 핑크색이 너무 예쁜 라인을 그리고 있네요. 자 요런 아이들은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뽑아서 보내드리고 화분제 보내주세요 하면 이렇게 화분제도 보내주십니다. 자 전화문의 해보시면 되구요. 비안트 4천원에 넣었어요. 요아이는 핑크핑크 한아이 에케리아 2천원에 구성에 넣었습니다. 요아이는 모노캐로티스 3천원에 넣었구요. 와 요아이 온슬로우 4천원 와 진짜 짱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구요. 요아이는 원종 레몬 페리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요아이 들어가 있구요. 아흑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흑무들 국민 다육이죠. 많이들 키우시는 요런 아이예요. 레몬티지아의 인기는 끝일 줄을 모르는 요 예쁜 아이 레몬티지아도 2천원에 넣었습니다. 연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줏빛으로 물이 들었구요. 요아이 마커스 요렇게 묵은 아이구요. 와 2천원에 넣었어요. 정말 예쁘죠. 요아이 합식하면 너무 예쁘겠어요. 아메치스 2천원에 들어가 있구요. 자 탱글탱글한 아이입니다. 자 모노켈로티스 입니다. 요렇게 해서 또 세트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쪽으로 가보겠습니다. 05번 13종 세트 5만원이에요. 와 가격 정말 착하죠. 자 요쪽에 있는 아이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 라울부터 볼까요. 와 2천원에 넣어주셨어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다져진 아이 2천원 정말 착한 가격이죠. 요아이는 자 누군가 볼까요. 멕시코 폴덴시스 3천원에 넣었습니다. 자 초록이로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구요. 또 요쪽에 있는 아메치스 자 군생이구요. 요 속에 나오는 자구 좀 보세요. 5천원에 넣어주셨는데요. 요렇게 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 다져진 아이입니다. 탱글탱글 너무 예뻐요. 요아이 좀 보세요. 레몬나이트 6천원에 넣었습니다. 목대가 아주 실하구요.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분에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요아이 정말 맘에 드는 아이구요. 바닐라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5천원에 넣어주셨어요. 요렇게 건강하고 예쁜 아이 요쪽에 있는 아이 원정 서프라이즈 4천원에 넣어주셨습니다. 예쁘죠. 착하죠. 요쪽에 있는 요아이는 누군가요? 와 다육이 키우시는 이윤님들 다육이 공부하시라고 요렇게 이름도 적어놓지 않으셨는데요. 와 사장님의 센스입니다. 가격은 없구요. 요쪽에 있는 흑토이가 들어가 있네요. 2천원에 넣어주셨습니다. 와 색감 좀 보세요. 인기 끝일 줄 모르는 레티지아도 2천원 요 아가들도 많이 물고 있는 요아이 넣어주셨구요. 요아이 5천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은 없어요. 요아이가 연봉인가요? 퍼플들라이트 인가요? 연봉 같아요. 5천원입니다. 와 자준빛으로 물들었구요. 아가가 까꿍 하고 나오고 있네요. 요아이는 올리비아 6천원에 넣어주셨어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몇두에요 얘가 와 정말 맘에 들어요. 그리고 요아이는 멕시칸 스노우볼 제가 요전 영상에 요 예쁜 아이를 골라가는 다육이 영상에 넣었습니다. 요아이가 4천원 솔방울처럼 다글다글하게 생겼는데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쪽에 있는 문스톤이 4천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런 수형을 너무 좋아해요. 탱글탱글한게 탱글탱글한게 뭐 달린 아이처럼 하나 따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탕처럼 달린 아이 문스톤이 4천원이었구요. 요렇게 해서 5만원 세트에 넣어주셨습니다. 요쪽에 있는 아이 볼게요. 06번 1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만원이에요. 정말 최고의 구성이죠. 예쁜 아이들만 뽑아 뽑아서 골르고 골라 만든 요 6번 세트 5만원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부터 볼까요? 요쪽에 있는 아이 모노캐로티스가 3천원에 구성이 되어 있구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메치스 2천원 와 요 아메치스 2천원인가요? 요렇게 탱글탱글 달린 아이 묵은 둥이가 2천원 요 아이는 에케리아 2천원이 구성에 들어가 있구요. 천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쪽에 있는 원종 서프라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4천원에 들어가 있구요. 자 핑크 핑크한 아이구요. 연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2천원에 넣어주셨어요. 와 요쪽에 있는 아이 우주목이죠. 3천원에 넣어주셨는데요. 목대 좀 보세요. 요렇게 실하고요. 예뻐요. 요런 아이 깊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아주 정말 예쁜 아이예요. 요쪽에 있는 아이 문스톤 수영이 너무 예쁜 아이 요아이도 5만원 구성에 넣어주셨습니다. 와 요아이 좀 보세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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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 로우가 4천원에 넣어주셨구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자 키우기도 쉽고 무난하게 잘 자라는 요 로우가 들어가 있구요. 파랑색 7천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건강한 아이예요. 자 뽀얗게 분을 입고 있는데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 7천원 착한 가격이구요. 요아이 흑토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용이처럼 뽀송뽀송한 털을 달고 있는데요. 예뻐요. 와 방울복랑이 들어가 있네요. 가격은 9천원이구요. 초코사탕처럼 탱글탱글하게 달린 요 방울복랑 하나 따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요 방울복랑이 아주 건강하게 대글대글 달렸네요. 9천원 착한 가격에 넣었어요. 와 요아이 염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구요. 옷의 칼라를 하고 있는 요아이 염자 돈나무라고도 하죠. 돈모양을 닮아서 돈나무라고도 하는 요 최고 인기 있는 요 염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세트 구성에 넣었어요. 요아이도 5만원이구요. 요렇게 여러가지 골라골라 모아 만든 세트 구성 진짜 핫한 가격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다육이 최고의 구성 이온님들 다육이 쇼핑 하시고 어떤 아이들이 마음에 있는지 어떤 아이들이 구성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잘 살펴보시고 예쁜 아인가 확인하시고 전화문의 하시면 잘 알아서 넣어주시니까요. 구매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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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